이게 그거죠, 짬뽕 짜장면 하면 딱. 그렇지. 우리 팀워크 좋잖아요, 그렇죠? 그리고 말이 씨가 단다고. 저는 우리 공원소녀의 팀워크 시즌을 100점이라고 말하고 싶어서. 100점이라고 하고 싶지만 나중에 틀리면 조금 부끄러우니까.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, 꼭 팀에. 현실적인. 80점 정도 예상합니다. 화이팅, 화이팅. 만점 채워봅시다, 만점.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이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을. 지금 먹고 싶어, 너무 방대하다. 7명이 어떻게 맞춰, 그걸? 이건 너무 어렵지. 제 각각 좋아하는 음식이 달라요. 앤 언니가 약간 요즘에 막 쪼끄미 이런 거 좋아했는데. 지금 분석해, 민주는 분석하고 있어. 쪼끄미 이런 거 좋아했는데. 레나 김치찌개? 소소 잘 모르겠어. 미현이 떡볶이? 다른 멤버들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. 난 믿어, 난 믿어. 진짜 많은데. 진짜 많은데. 자주 먹는 걸 써, 자주 먹는 거. 좋아하는 거. 네. 가장 편한 게 치킨 아닐까요? 그치. 떡볶이. 피자. 떡볶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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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소리가 나는데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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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 하겠습니다. 치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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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일곱 명 다 맞히기 쉽지 않겠다. 아 이거 어려운데? 일곱 명 다 맞히기 너무 힘들지. 모르겠는데? 오. 아쉽다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니 제가 틀렸다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.